자, 테사로니케 이치노 대가미. 테사로니가 전서 5장. 테사로니케 이치노 대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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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도로에 따라서歩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리쿠의 욕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리쿠의望은 롤에 의해 롤의望은 롤에 의해 리쿠의望은 롤에 의해 리쿠의 롤이 대단하고 당신과는 자신의 욕구가 되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祈りましょう 만군의 주대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참대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이외에는 천하의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이 이름 이외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천하의 인간에게 참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한 올바른 믿음을 온전히 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중에 다시 주님 앞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성령을 숨을지 말라 자 또 이런 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성냥의 불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냥을 소멸하는 일이 있으며 실제로 성냥을 소멸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냥의 불을 소멸지 말라 주의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확실하게 명기하고 계시는데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한 번 성냥을 받으면 영원토록 성냥은 떠나지 않으신다라든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성냥의 불을 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은 경고할 수 있습니다. 흥계하며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듣지 아니하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다리신 분이 계시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를 이것은 기독교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면 필요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들 타락의 한도를 넘은 것입니다. 타락의 한도를 넘었습니다. 성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성냥께서는 한 번 두 번 경고하시고 난 뒤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많은 모양으로 경고하십니다. 먼저 성냥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경고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 전부 해야 할 일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인지 혹은 금지적인 명령인지가 다를 뿐이지 해야 하는가 혹은 해서는 안되는가 흐름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또한 죄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가라 하셔도 명령이며 가지 말라 하셔도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경은 모두 경고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채로 그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라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영접한 것만으로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부 종례대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지요.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한 번 받은 것만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과 그와 같은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고 말면 다시 또 예전의 육적인 삶으로 순간적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 살려고 하여도 육의 생각이 금세 머리를 치켜세우지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실행하여도 금세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한 명을 지목하여서 그 한 사람에게 계속 예를 들어 모욕하는 말을 한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면 금세 얼굴 색이 변하여 금세 싸울 것처럼 싸울 것처럼 그런 기세가 되죠. 혹은 금세 교회 그만둬야지 라고 마음으로 결정하겠죠. 결심하겠죠.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내밀어라 말도 안 되죠. 한번 해볼까요? 가까운 사람부터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화를 내고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험담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만 상대방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 30배 이상으로 되돌아주죠. 어디가 크리스찬입니까? 어디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까? 옛날에 정력인 채로의 삶이 아닙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00%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기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육신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열심을 낸 사람이랄지라도 마지막 어느 곳인가 또 죄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과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걷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바로 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끝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계속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성령을 소멸하여 육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과거의 경력에 머물러 있으면 대실패를 합니다.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해온 일들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회개하고 더욱더 성령을 구하여 의지함에 전진하지 않으면 과거의 경력이 화려했다는 이유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대체로 실패합니다. 납득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혹은 어느 한 교회의 혹은 교단의 교리를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면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면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4절부터 6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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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 3절부터 읽을까요? 3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은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모두 함께 크리스찬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다. 모두 함께 소중히 기중히 여깁시다. 아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의 인내를 알고 있으며 게을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견디고 살았던 것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나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로부터 떨어지고 말았다. 5절을 보시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읽으시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혹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행위여의한다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말하면서 곤란할 때에는 입 다물고 아무런 말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맛있는 것 먹고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답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행위가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의 마음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마음은 정말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타오르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오늘 밤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물론 타오르고 있으나 입술 또한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오늘 밤 나를 배신하는 행위를 할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행위가 함께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신 그 구절이 없습니다. 게으른 종과 선한 종에 대한 판단 기준은 마음이나 감정 혹은 입술의 단계가 아닙니다. 달란트를 받은 뒤에 그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즉 그 생활의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였는지 혹은 충성된 선한 종이었는지 그것을 나누실 때에 즉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바로 자신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위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삶을 되돌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의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축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연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이런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자기의 학문이라면 확실하게 말 못하죠. 개개인의 인권이 있으니까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가르침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스스로 왜곡시켜서 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도 될까? 성도들이 시험되면 어떡할까? 모두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자주 흔히 읽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러 오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렌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하려고 한다면 그런 목사는 타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기도하여 다시 되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그 상대방은 그것이 목회자이든 신자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일 경우에는 먼저 심판받을 것입니다. 대심판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심판은 천년왕국 후의 이야기죠. 전혀 별개의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고 또 읽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명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왕으로서 섬기고 있으십니까? 주로서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아직 주님이 주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가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일일이 주님으로부터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쭤보고 그 후에 일일이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기분과 감정을 버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짓밟히셔도 참으셨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멸시와 경매를 당하고 침뱉팀을 당하여도 참으셨던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진실에 성령님을 왕으로서 주로서 섬기고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이 소멸됩니다.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훈련을 받을 때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초창기 일입니다. 요코가와 요시이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훈련을 들어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여름이 되어도 어디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친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에 갔다 오는 일정으로 바닷가에 가자 당일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바다로 전부 자기가 다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다 감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고 모처럼 가자고 청함을 받아서 함께 가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리 깊이 기도하지도 않았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벼운 기분으로 사모님과 제가 그 친구를 쫓아 나섰습니다. 아침 집을 나설 때부터 그 바닷가에 도착할 때까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살이 내리쯤 쬐림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피부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피부가 탈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곳에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멋진 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요구가와상 그리고 셋이 저와 셋이 예수삼창을 불렀습니다. 주여삼창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것을 가르쳐야 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일본에서는 주라고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연상시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당제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삼창을 불렀습니다. 바닷속에서 바닷속에서 주여삼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구름 한 점 없었던 청명한 하늘이었는데 순식간에 거벅게 먹구름이 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강한 비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냥 세 명이서 어 이상하네 별일이네 이렇게 맑은 하늘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소낙비가 내리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세게 쏟아지는 소낙비 안을 또 수영하고 또 다니면서 놀았습니다. 몸은 추워지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온 바닷가였으니까 이렇게 커다란 거북이가 사는 곳을 또 보기도 하고 이 정도의 크기의 거북이면 500살일까 1000살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바닷가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얻고 난 뒤에 다시 또 바닷가에서 놀았습니다. 오후 3시경이 되었을 때에 오후 3시가 되었기 때문에 벌써 추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옷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충분히 놀았으니 그 식당에 옷을 갈아입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 비는 변함없이 계속 내리고 있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나왔더니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바닷가를 향했었던 때와 똑같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게인 하늘이 되었습니다. 잠시 전까지의 그 비와 그 먹구름은 어디로 갔느냐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벌써 그 하늘이 날씨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조금 기분이 미묘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왜 우리가 바닷가에 들어가서 놀았을 때에만 그렇게 비가 내리고 그 바닷가에 들어가기 전후에 날씨는 이렇게 맑아졌을까 다시 또 거짓말처럼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침처럼 그렇게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로 인해 다시 피부가 탔습니다. 그 모래사장을 걷고 버스를 타는 그 시간까지 10분 정도였던가요. 그런데 그 10분 사이에 완전히 타버려서 살같이 찌릿찌릿 아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노시마에 가까운 에노시마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이름조차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여느 때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 타서 아팠고 상당히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곤했으니까 한 5분 정도 하나님께 인사하는 정도의 기도만 하고 잠에 들자 그리고 잤습니다. 잠이 들자 하고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눈을 감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형광등이 눈을 감았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상이 보인 거죠. 잠이 들지는 않았지만 눈을 감은 상태였는데 집안에 있는 형광등과 같은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아 위험하다. 그리고 형광등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안되겠다 싶어서 전원을 찾았습니다. 스위치 스위치를 찾고는 스위치를 온으로 올려도 빛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스위치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가 환상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져도 전혀 스위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형광등의 불이 꺼졌을 때의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평강등이 꺼진 정도의 어두움이 아니라 더 칠흑 같은 암흑이 엄습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두움 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점점 어두워지는 암흑이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다시 또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의 반응이 없었고 점점 흑암 같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감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하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한 순간 패닉 상태가 되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일 이걸로 영원히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패닉 상태가 되어서 아 하고 외쳤습니다. 비명을 비명을 지른 순간 다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잠이 든 것은 아니었는데 5분 동안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놀러가서 종으로 부른받았는데 무언가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크리스찬은 단 하루도 바닷가에 놀러가면 앉는다. 그런 당치도 하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때 저희는 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일이 여쭤보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훈련에 뛰었는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않으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치도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서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 기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생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와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와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알렐루야 이것은 운명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기의 생명을 꺼뜨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빛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떠한 빛조차 존재하지 않는 흑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 운물입니다. 운물을 떨어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흑안인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곳 얼마나 큰 공포에 떨어야 하는지 저는 순간 그 공포를 느꼈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경험은 해도 좋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운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틀림이 없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크리스천들 아직 눈이 보이지 않는 크리스천들 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입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위해 중요한 말씀들은 실상 이런 말씀들 이와 같은 말씀들 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에 아멘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왜 말도 안 되는 복음들이 퍼지고 있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보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이지요. 횡설수설 같은 말 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 설교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들 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도 들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따르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을 영적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를 믿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을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예수의 성령으로 걷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는 고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기 쉬운 설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고아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칭해하신 설교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를 신리로 믿는 자들만 아멘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자 쇼 산주요 이사야서 34장 16절 16절 자 話을 조금 서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아멘 성경의 말씀은 전부 누가 명하셨고 이것을 모으셨습니까 주의 영 신의 주의 영 자 베드로 니노대가미 베드로 후서 베드로 니노대가미 이 베드로 후서 1장 이주 이주 이스텔 이스텔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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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성경 385페이지 신약 신약 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니노대가미 이치노 베드로 후서 이장 베드로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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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경의 말씀은 유괴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서력으로 100년까지 AD 1500년 BC 100년이니까 다 합하면 1600년 약입니다 약으로 1600년 1600년에 걸쳐서 약 42명의 기자들로 인해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부터가 아니라 자 알기 쉽게 지금이 서력으로 2000년이라고 친다면 기원전 1500년 그리고 2000년을 더하면 3500년이죠 서기 2000년과 그리고 기원전 1500년을 더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35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기록이 시작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일본 열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조상은? 여러분들의 조상은? 나고! 상 3900년 전 일본 열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500년 전 여러분의 조상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야요이 야요이 조문지대는 야요이 시대에 상문시대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뒤로 가지도 않죠? 야요이 조문지대는 야후의 시대는 이 정도 시점이 거의 이 정도입니다 3500년 전에 일본 솔직히 말합시다 모르죠 일본의 학자들도 모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본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그 시대부터 성경은 서력으로 10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600년 사이에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은 어떠한 역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100년 암흑기까지 1100년과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말입니다 암흑기 400년을 지나 그 후에 100년이 지나는 시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약 1600년 이것을 빼면 성경은 12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실제로 기록되어진 시기는 1200년 사이입니다 즉 기록되기 시작한 시간부터 완성되어진 시기까지 걸린 시기가 시간이 12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연수는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00년 전에 이 일본 땅에는 사람이 살았는지도 몰랐을 그 시점부터 바로 그 시기부터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기분 감정이 바뀌면 모든 것은 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바뀌는데 상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일관되게 단 하나의 흐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용량을 받았다면 성경의 말씀은 10명이 있다면 각자 10개의 색으로 다 바뀌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단 하나의 흐름으로 일관되어진 이유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기록되어졌고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평생 믿음 생활을 사는 동안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믿음의 생활을 산다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습니다 깨달으신 분 혹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아멘으로 성령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셔서 사나 깨나 성령으로 사는 삶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또 마음이 바뀌고 상황과 형편 사정으로 또 기분과 감정이 바뀌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기분이 바뀌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비웃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육의 생명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마시길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겨우 그것만에 마치겠습니다.